이제 4단계가 남았죠. 3등, 2등, 1등, 턱등이 나왔답니다. 근데 그 중에 제가 초청을 점검하겠어요. 그냥 노래만 계속하기가 그러니까 자 이번에는 우리 어머니 봉사회에 회장님이신 너무너무 진짜 수고를 많이 하시고 저렇게 제가 어제 도착을 해가지고 이틀을 같이 이렇게 자주 만나 뵈면서 보니까 정말 수고를 많이 하시고 정말 그 정열이 그렇게 비틈이 없고 제가 여자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남자분들을 정말 무색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은 참 제가 처음 뵙는 것 같아요. 우리 어머니 봉사회 회장님이신 이정현 회장님 한번 나오세요. 그냥 큰 박수 한번 해주세요. 자 이제 이번에 3등이죠. 3등 세 분을 뽑습니다. 4, 3, 2, 3입니다. 4, 3, 2, 3. 4, 3, 2, 3. 그 다음에 4077입니다. 4077 있으세요? 자 이거 확인하시고 네 그 분 뽑힌 겁니다. 4077 있어요? 네. 아 정답게 나오시는데 아 필량을 한번 하세요. 4077. 4077? 어디요? 무슨 티켓이요? 베어리 원천. 베어리 원천이요? 베어리 원천이요? 아 거기 가면 돈이 많이 들어요? 거기 가면 티켓 한장에 35일씩에요. 아 그럼 두장? 두장이죠? 다섯장이요? 네. 우와 가족 전부가 시겠네. 자 그 다음에는 4, 2, 1, 5입니다 4, 2, 1, 5 잘 보세요 계세요? 안 계십니까? 4, 2, 1, 5 나오셨어요? 긴가루 아니죠 그동안 너무 있으셨죠? 입술이 다 지시고 그냥 아이고 세상에 얼굴에 그냥 여드름이 다 마시고 그러셨어요 너무 있으셨어요 정말 아이고 근데 얼굴도 예쁘시지만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시니까 이렇게 안 들으시나 봐요 그죠? 아니에요 경선도 하시네 자 우리 노래를 한번 사실 시키고 싶은데 우리의 아이고 아이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하얀 눈 만나게 하얀 눈을 봐주면 걸어가는 곳 애처럼 이루는 하얀 눈 만나게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